5. 백지영 딸 나이 차이 반응 참고로 임종석-임수경 사건을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. 사실 오늘날까지도 김은수가 임수경-임종석은 모두가 주사파이다. 라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과거의 임종석 임수경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? 원래 임수경은 평범한 여대생이었습니다. 그런데 당시 전대협 의장이었던 임종석이 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할 나만의 평균적인 학생을 물색했고 이 와중에 임수경이 당첨이 됩니다. 원래 방북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임수경이 전대협에서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수많은 대학생 중에 한 명이었을 뿐 특별히 두드러지는 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학생운동으로 구속된 적도 없었고 당시의 여권을 받는 데에도 문제가 없었죠. 45. 242 155엔 2018년 4월 7일 1일에 22에 27. T인지 이 덕분에 임종석이 임수경을 선택했고 결국 임수경은 일본과 독일, 중국을 거쳐 북한에 입국하게 됩니다. 당시 평양에 도착한 임수경을 보기 위하여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몰려들었고 임수경은 통일의 꽃이라고 불리게 되었죠. 이 사건으로 임종석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고 임수경 역시 판문점을 통하여 귀국한 다음에 체포되어서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. 아무튼 이 사건 이후 임종석은 다시 한 번 임수경을 선택합니다. 즉 지난 2012년 총선 때의 임종석이 임수경의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결국 임수경이 국회의원이 되었죠. 둘의 인연은 정말 오래가는 것 같네요. 어떤 일악과 이으공 asется 하나님께 güzel 예식으로 인상是 불리기들로 cancer 형식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. 기본 Brexit